3월 학평 확률 통계 30번 하나에 몰빵을 하기가 조금 힘든 구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8번 29번 30번 얘가 연달아서 4점짜리가 되시는데 자 특히나 일단 구조적으로 일단 주의할 거는 29번과 30번이 주관식이에요 매년 일단 이제 겪는 일이지만 주관식으로 확률 통계가 출제가 되면 문제 난이도에 상관없이 알아서 일단 난이도 조절이 되거든요 자 어떤 난이도를 내도 무조건 정남율 30%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뭐 간단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28번도 마찬가지로 29번 30번에서 자 특히나 29번 30번 네가 답을 써놓고도 확신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자 특히나 얘네들이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 답에 관한 확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난이도 조절이 알아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이 30번과 29번을 일단 어쨌거나 다 맞출 생각하기 위해서 자 집에서도 훈련을 주관식으로 일단 하셔야 되신다는 거죠 자 근데 뭐 실제 시험은 아직 뭐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자 아마 이제 이럴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29번이나 30번 중에서 자 혹시나 통계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도 일단은 답을 좀 결정하기 좀 쉽거든요 우리가 하나씩 일단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이번에 3월달 시험은 범위 자체가 일단 너무 좁기도 하고 자 그냥 경우의 수만 일단 물었기 때문에 자 통계가 일단 나오진 않았지만 자 특히나 얘도 마찬가지야 경우의 수나 자 확률이나 자 통계 요렇게 일단 나왔을 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그나마 다인 건 통계 자 근데 어차피 얘나 얘는 비슷하다는 걸 일단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딱 두 가지야 이번에 시험을 봐서 확률 통계를 자 무난하게 일단 잘 맞춘 친구들은 겨울 내내 학습을 일단 잘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 부단 일단 연습을 하시되 시험을 잘 본 친구들 역시 어차피 얘만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자 시험량 가서도 자 무조건 여덟 문제를 다 맞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고정도 일단 되고 그 요번에 뭐 여러분 다른 과목 일단 관심이 없겠지만 이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 통계가 출제가 제일 잘 됐거든요 자 실전화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일단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시험이니까 자 어차피 확률 통계 선택을 했으면 자 니가 일단 선택한 거니까 무조건 다 맞출 생각으로 일단 학습을 해달라는 거고 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은 주관식으로 좀 해달라는 거지 답에 대한 안정감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계시면서 해나야지 많이 시험장 가서도 자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고정을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총평을 일단 가볍게 하고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좀 괜찮았던 문제가 뭐 마지막 일단 세 문제거든요 자 그 세 문제를 저랑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고 이어서 28번부터 일단 들어갈게요 자 2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객관식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이 답들을 보면 전혀 일단 소울이 없거든요 자 이제 저랑 이제 확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함수의 개수가 되는데 자 이 조건을 한번 봅시다 F의 2랑 자 F의 3이랑 자 F의 4 이렇게 일단 돼 있으면서 대소관계가 일단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F3이 일단 가장 중간에 일단 껴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를 했다는 생각이 일단 드시는데 자 그 다음 조건도 마찬가지야 F의 1하고요 자 그 다음에 F의 3하고 자 그리고 나서 F의 5에서 또다시 일단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F3에 일단 집중이 되어 있으니 F3의 값이 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지 자 그럼 이제 당연히 함수의 수는 그려보는 게 일단 최고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X에 해당되는 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야 자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게 2랑 4랑 6랑 8랑 자 10랑 12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은 존재하시는데요 자 이제 생각을 잘해줘야 돼 이 3이라는 값이 어디로 대응되는 건데 자 먼저 안 되는 거 2랑 12의 양 끝에 대응이 되면 자 얘네들 값 또는 얘네들 값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얘는 땡탈락이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케이스 나눌 때 F3이 4로 갈 때 6으로 갈 때 8로 갈 때 10으로 갈 때 나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처음이니까 이제 한번 해보면서 일단 갑시다 F3이 4라고 일단은 치면요 자 그럼 당연히 F2랑 F5는 얘네들보다 작으셔야 되고 F2랑 F5에 대한 조건은 일단은 뭐 별개로 일단은 없기 때문에 자 얘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요 자 누가 봐도 지금 얘 말고 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일단 봅시다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야 자 F3이 4가 될 때 한 가지에다가 자 뭐 이제 대응은 시키지 말고 일단 갑시다 자 그 다음에 F5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일단 한 가지니까 한 가지 자 괜찮죠 자 이제 큰 것들을 일단 볼게요 F1과 F4는 자 뭐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네 가지씩이라서 4의 제곱이다 해서 자 얘는 16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조가 일단 반복되고 복사된다는 느낌을 바로 일단 얻을 수 있거든 만약에 F3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단 10으로 간다고 치면요 작은 것들은 네 가지가 있고요 자 큰 것들은 한 가지가 있으니까 아 얘는 구조가 복사돼서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 F3이라는 값이 10일 때도 얘랑 마찬가지로 계산은 뭐 순서만 좀 달라지지만 뭐 니엄대로 계산한 거니까 자 16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 정도 일단 경험이 쌓이면 자 보세요 F3이 자 6도는 8일 때는 어차피 얘나 얘나 경우의 수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두 배에서 자 얘는 구조 복사 시켜 놓으시고요 자 하나만 일단 계산해보자 F3이 6으로 일단은 갔어요 자 그러면 작은 거 두 개 큰 거 세 개 이렇게 일단 되니까 좀 이력에 일단 붙은 친구들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어차피 두 개씩 구조가 똑같으니까 답이 당연히 일단 짝수라는 것을 넘어서 자명한데 뭐 객관식인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얘 계산해 주시면 9 4 36에다가 자 2 더하면 얘는 72가 되겠지 자 그래서 32에다가 72를 더하시면 10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정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는 주관식으로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 문제고 어 이거 나쁘지 않은 뭐 나쁘지 않다 뭐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좋은 문제죠 자 괜찮습니다 시험장 가서 자 구조에 자 동일성에 대한 자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자 나쁘지 않아 뭐 계속 말씀 유란에서 말씀드렸어요 함수 개수는 자 이거 외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결국 해보면서 자 수혈 느낌이야 자 해보자 해보자 그리고 써보자 자 해보고 써보면서 뭐 하면 될까 얘는 파악하자 이게 일단 제일 좋은 거니까 몇 개씩 써보는 게 좋겠지 자 가볍게 일단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어서 29번을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 이어서 이제 다음 누구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